또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네오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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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Hey guys,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 to 60% off?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 Apply TYS NEO for extra 10% off. Put it up. Put it up. Put it up. I'm really good. Put it up. Put it up. Taeyong, Taeyong. Like I'm switching back and forth with English and Korean like rapidly right now. You know, for all of you international fans. Taeyong, here. There is a taste. There is a taste there? I don't know. Pista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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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sked them to ask. I'm Chocobel. Show m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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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erry you? No. Oh! 아 잠시만 끈다 끈다 쳤지마 쳤지마 애기 얘들아 얘들아 지성이 울거같아 지금 8월 SM타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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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이 대박! 마크! Hello Future! 전쟁 전쟁! 부르면 안 돼! 해찬! 이거 부르면 안 돼! 이 사람들 우리를 속였어! 우리가 속였어! 대박이다! 이거 퀴즈 만드신 분 너무 맞아? 근데 맞아? 마크는 안 돼! 하하 짠! 없어 없어! 짠! 한 주 많으시댔어 조금 더 먹어 할아버지 나와요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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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악! 차가씨 어휴 Bat 아하 데 Body Huh eno 6시 9분 사실 그렇게 오래 안걸려요 발아? 발아? 조금 이상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 9분 2시 10분 2시 10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려요 머리가 좀 지저분한데 3시 10분 아무튼 오늘의 오늘의 Birthday Boy 데일입니다 4시 10분 4시 10분 4시 10분 4시 10분 빠져있는 음식 궁금하다 월남쌈 월남쌈 와 이건 너무 뜻밖인데 뭔가 한 번 혼자 밥먹는데 시켜먹어본 적 있는데 되게 평화로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땡큐 가이즈 I always thankful and I love you 내 돈 내산 한 거 있어요? 어... 쇼핑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연구소에 나가고 싶습니다 수박을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엔 그래도 시즌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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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빠이빠이 다이아몬드 여드름만 다이아몬드 여드름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여드름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여드름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좀 했어요 복근 운동 레그레이즈 했습니다 왜냐면 운동도 안 하니까 몸이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도전 다이아몬드 도전 마크 형 지진이 한국기보다는 내가 더 좋지 시즈니 소울의 실러 애야 형님의 하이프 한국기의 하이프 한국기의 하이프 유자차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비빔밥 흐름이 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세대니까 따라할게요 마크 버블 버블 원래 재밌게 진짜 솔직하게 아니, 축구도 제발 유머동아리 아니, 그냥 음악동아리 뭐, 밴드동아리 어, 밴드 어, 밴드 어, 밴드동아리 한 말 하는 게 없습니다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 보고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자고 한신욕도 좀 하고 이별하신 분들이 열심히 당장해지고 굉장히 신나가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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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커들이 맏형하기 지금 저랑, 에이커들이 막내하기 지금 저랑 맏형을 하겠습니다. 맏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막내도 어차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막내를 해서 더 막내가 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 아니야 어차피 걱정하세요 형 아니야 어차피 걱정하세요 자니 형 가자 자니 형 가자 저는 칼로리를 봅니다 왜냐면 일본어로 써져있어서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칼로리 높은 걸로 칼로리 높으면 좀 맛있지 않을까 머리 잘 어울리지 않아요? 딱인 것 같아 딱인 것 같아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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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하죠. 셀카 찍었냐고 카톡 와가지고 잠깐. 셀카는 깜빡하고 안 찍었는데. 진짜 시체놀이나 할까요? 나 갈게요. 안녕. 진짜 고마워요. 빠이.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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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